하나야! 어, 엄마. 몸은 괜찮아? 그러게 왜 출산 임박해서 여행을 가? 차에서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. 엄마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. 괜찮아. 나 진통도 오래 안 하고 씩씩하게 잘 나왔어. 아기도 건강하대.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순산했나 봐. 하라야, 너무 축하해. 급하게 오느라 꽃도 못 샀어. 근데 네가 왜 같이 와? 회사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마침 소식 들어서. 어, 차 서방은? 아기 보러 갔어. 엄마도 얼른 가서 보고 와. 엄마도 많이 닮은 것 같아. 어머님, 다녀오세요. 제가 하라랑 있을게요. 어, 그래. 어떤 녀석이 네 속을 긁은 건지 빨리 가서 봐야겠다. 내가 너 베이비 샤워 줄게. 우리 친구들 부르자. 뭘 그렇게 불안했더라. 아기는 축하 받을수록 건강하게 자란대. 내가 누구니? 너의 절친 아니니? 예전 같았으면 은조가 막 책. 아무튼 일단 세상에 오하라. 이세가 태어난 것부터 알리자. 하...